박진주 남자고등부 라이트큐 대진 번호 16번 동성고등학교 강민성 청 전북체육고등학교 임화성 홍 선코트 출전 대기 남성고등학교 임화성 앞발은 뒤로만 해가지고 뒤로만 해가지고 다시 꽉 잡으신 줄 알아보자 그렇지 회영 자 잘한다 하늘아 어디로 가야 돼 송! 송! 발! 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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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드립니다. 남자 고등부 웰터급 대진번호 16번부터 23번까지 선수는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남자 고등부 웰터급 대진번호 16번부터 23번까지 선수는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. 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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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진번호 17번 전북체인고등학교 노현호 청 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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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!